킹스커머스의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는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나의 마일리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단기간에 많은 숫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없이 연구 보관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100%가 혜택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커머스 윤영도입니다. 저희는 2002년도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공연기획, 방송제작, 광고대행,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기존의 마일리지 컨텐츠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KBS와 저희 킹스커머스 같이 공동 제작하고 있는 e스포츠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e스포츠 관련된 분야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업 규모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17년 이상 방송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해오면서 이 관련된 사업에 앞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콘텐츠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수많은 유저들한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이 가능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블록체인 플랫폼과 다양한 사업 콘텐츠들을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융합하면 엄청난 신호조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나 업체들에서 고정고객 확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마일리지를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일리지는 적립된 숫자가 매우 적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킹스 커머스의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는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서비스 가맹종을 통해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나의 마일리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단기간에 많은 숫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블록체인 기술 변환 서비스를 통해서 유효기간 없이 연구 보관이 가능하고요. 어느 업체서든지 동일한 가치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100%가 혜택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의 3대 특장점이라고 하면 마일리지의 통합 및 재사용, 마일리지 연구 보관, 마일리지의 현금 변환 등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마일리지 솔루션 사업은 저희 킹스커머스가 처음으로 구축한 서비스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8월부터 수많은 유저들한테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Q. 기업들이나 업체들과 가맹제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포스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하는 포스 어플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포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 예약이나 이용대금 결제, 마일리지 적립 등을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장비 교체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단기간 안에 일괄적으로 서비스 가맹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형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연예인 임창정씨가 설립한 옛사인 컴퍼니의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임창정의 소주 한잔, 모서리 족발, 속시원한 대구탕 등 40개 프랜차이즈 점에서 포스 어플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곳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웨딩 관련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도 완료했습니다. 웨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해 할인 혜택과 더불어 많은 숫자의 마일리지를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 가맹점에서 1회만 이용해도 주유소에서 10년 이상을 주유해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 가맹점을 지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서비스 가맹점들을 제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가맹점을 통해서 성공적인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한 노하우로 해외에 접목을 시킨다면 해외 전질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 나라들의 고유 화폐를 운영할 시스템이 아니고 세계 공통 마일리지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올포인트 페이를 운영할 시스템으로써 그 효율성은 매우 효율적이며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각 나라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겠으나 다행히 대부분 나라에서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까지도 진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 인식은 도박, 폰지 등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비록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도 저희는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암호화폐를 팔아서 돈을 모으고자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사업생이 이미 검증이 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올포인트 페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발행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률 규제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요. 세금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올포인트 페이의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가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올포인트 페이가 마일리지 생태계와 연결된 절충형 코온이라는 신개념 화폐로 자리기매김 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암호화폐들이 상용화를 꾀한다면 우리의 절충형 코온이라는 신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킹스커머스는 새로운 비전 사업으로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성공적인 운영으로 화려하게 비상한 우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스캠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스캠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올포인트 페이의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올포인트 페이의 미래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